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육식물입니다 오늘은 시흥시 정황동에 있는 별다육공방에 왔습니다 자 오늘도 새로 들어온 군생이에요 자 중대품하는 아이들 또 입고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별다육공방은 2만원부터 보내드려요 5만원 이상은 무료배송이구요 카드결제도 가능합니다 자 별다육에서 오늘 새로 들어온 신상 자 중대품하는 아이들 또 영상에 담아볼게요 와 이쪽에 상당히 예쁩니다 자 수영도 참 예쁘구요 오늘 가격이 상당히 저렴해요 자 별다육공방에서 요 블랙 캐시미어 철화입니다 자 블랙 캐시미어 철화 자 요렇게 자 많은 양이 오늘 또 입고를 했구요 자 대표님께서 아주 정성 가득 자 요렇게 여름을 잘 견디고 자 예쁘게 이렇게 키워주신 자 요 블랙 캐시미어에요 자 오늘 착한 가격 3만원에 자 요기 있는 아이들 영상 담아볼게요 자 여름에 요 아이들이 푹 잠을 잤습니다 이제 자 활짝 피는 자 고런 계절이 왔죠 자 오늘 별다육에서 요 블랙 캐시미어를 자 아주 착한 가격으로 올려 드릴게요 자 요기 밑에 요렇게 보면 자 목대들이 요렇게 튼실하게 생겼구요 15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요거 입장들이요 아주 반질반질합니다 자 짱짱하고 자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이렇게 단단하게 생긴 아이들 자 블랙 캐시미어 오늘 3만원에 자 올려 보겠습니다 3만원에 요 아이들을 올려 볼게요 목대가 요렇게 생겼어요 자 목대들이 다들 실하고 자 예쁘게 생겼죠 자 하나하나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렇게 생긴 아이들이에요 자 철화하고 생얼하고 아주 잘 엮여 있어요 자 요쪽에 가운데로 철화가 있고요 요기는 자 요기 철화해서 다 또 생얼로 풀린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자 요기도 요기가 가운데가 요렇게 철화있고 삥삥 다 생얼이 요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요렇게 목대 튼실하게 생긴 아이고요 자 요 아이들 자 사이드 재보면은 요 아이들이 요렇게 전체 사이즈가 한 23cm 이상 하는 아이들이에요 자 수영 예쁩니다 블랙 캐시미어 요런 아이들 3만원이면은 가격 상당히 저렴하고 예뻐요 자 요 아이들이 점점 예뻐질 아이들이에요 자 요 얼굴 두수 좀 보세요 자 요렇게 생긴 아이들 어우 진짜 예쁘죠 자 요 아이들 다 3만원이에요 자 블랙 캐시미어 철화입니다 3만원에 올려 드릴게요 파랑새입니다 파랑새 자 파랑새가 또 입고를 했어요 자 파랑새 군생인데요 자 요기 요렇게 보면 자 4두 다 4두씩 합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여기는 또 두수가 오 세상에 6두입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보면 두수가 상당히 많죠 자 짱짱 묵었어요 아주 단단하고요 빛감이 예쁘게 자 요렇게 물든 아이들 자 파랑새 군생이에요 자 요 아이들 가격 착합니다 만원에 올려 드려요 만원 자 요거 얼른 데려가셔야 되죠 자 요렇게 생긴 파랑새가 자 지금 핑크새가 다 되어가고 있는데요 자 입장 짤막짤막하게 잘 다져줬어요 상당히 단단하게 잘 묵은 자 파랑새입니다 자 12cm 풀근이 차고 넘치는 아이들이에요 자 파랑새 만원에 올려 드립니다 자 군생입니다 와 요기 있는 아이는 패러독스 군생이에요 자 패러독스 군생 자 요기도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군생입니다 자 두수들은 요렇게 자 육두 군생 자 요기는 자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요것도 다 군생이에요 자 입장 잘 다져줬고요 자 요렇게 진하게 자 물이 잘 들어가는 자 패러독스 군생 자 요아이들 가격 만원에 자 올려 드리겠습니다 패러독스 군생입니다 와 요기 있는 아이는 묘줄리 군생입니다 자 묘줄리 군생 요즘 묘줄리 군생이요 가격대가 있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요아이가 조금 저렴하긴 했는데 자 요 묘줄리 군생 자 보기 귀합니다 자 12,000원인데요 자 요거 두수가 진짜 예쁩니다 자 요렇게 사이즈가 좋아요 자 라인 너무 예쁘게 그렸죠 요거에 물들면 완전 핑크피스로 물드는 아이예요 자 속에도 요렇게 아가를 품고 있는 아이들 요아이들 다 5두씩 합니다 자 속에 요렇게 또 나오고 있죠 자 묘줄리 군생이에요 요아이 12,000원에 올려 드릴게요 자 요거 사이즈 한번 재보고 할게요 자 요렇게 하면 전체 사이즈가 한 15cm 정도 됩니다 자 묘줄리 군생이에요 자 12,000원에 올려 드립니다 와 요쪽으로 왔어요 아우렌시스에요 자 만원입니다 만원 자 요기도 6두짜리 자 요렇게 물이 잘 들었어요 예쁘죠 자 요쪽으로 왔습니다 요아이는 칼리버라고 합니다 가격은 만원이에요 자 칼리버 자 요 속에 아가가 못 나오고 있네요 자리가 좁아가지고 여기도 와우 세상에 앞쪽으로 3도 있고 또 2도 있고 또 뒤쪽으로 또 3도 있어요 얘네들이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네요 자 풀분이 작아가지고 자 10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인데요 상당히 단단해요 얼마나 단단한지 모르겠어요 자 요렇게 오렌지빛으로 물이 잘 들어가는 아이들이고요 다 두수들이 요렇게 예쁘죠 자 요아이도 6두입니다 자 요런 아이들도 자 요렇게 많아요 자 자구 나오고요 자 요기도 속에 또 자구가 나오고 있어요 아우 세상에 비집고 나오느라고 얘네들이 진짜 화분에다 얼른 옮겨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칼리버입니다 자 노랗게 물이 들면서 이렇게 오렌지빛으로 물이 들어가니까 너무 싱그럽고 예쁩니다 자 사이즈 상당히 좋아요 칼리버입니다 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와 패러독스에요 요기 있는 아이들은 3천원이에요 자 목대에 실하게 생겼죠 자 두수 상당히 좋습니다 요런 아이들 3천원 와우 진짜 예쁩니다 자 새빨갛게 물드는 아이들이에요 자 요거 자구 나오는 것처럼 보세요 자 3천원짜리가 요거 믿어지시나요 자 요렇게 새빨갛게 물드는 아이에 저도 요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어우 너무 새빨갛게 되거든요 자 요아이들 가을에 완전 빨강이로 물들면 정말 예쁜 아이입니다 자 요렇게 빨강이로 물드는 페리도트가 3천원이래요 어우 이쁘다 자 요기는 알사탕금이에요 자 알사탕금 가격 8천원에 올려드립니다 자 요아이들이 핑크색으로 물들면요 정말 예뻐요 자 완전 목질화가 자 요렇게 갈색으로 되어있고요 자 수형이 예쁩니다 자 요정도의 사이즈 요런 아이들 다 15,000원씩 자 요렇게 팔던 아이예요 예쁘죠 요거 핑크색으로 물들면 정말 예쁩니다 요거 가격대 나가는 그런 아이입니다 자 요거 어우 너무 예뻐요 자 짤막짤막하고요 자 요거 자 목대 밑에 아가 나오는 모습이 너무 귀엽죠 자 지금도 살짝 핑크빛으로 물이 들었는데요 자 요아이들 자 가을에 자 물들면 정말 예쁜 아이입니다 자 가격 8천원에 아주 착한 가격으로 자 올려주셨어요 알사탕금입니다 와 아레나스예요 자 아레나스 2만원입니다 어우 얘네들 이거 자꾸 여기 자 옆에서 나오는 거 좀 보세요 진짜 예쁘죠 이거 지금 얼굴 두스가 이게 지금 사이즈가 어마어마해요 자 요아이가 요렇게 지금 두 개 있거든요 자 두 개 있는데 아레나스 요거는 자 2만원이에요 입장은 환협으로 생겼어요 그리고 보기하고 틀립니다 상당히 입장이 단단해요 아주 짱짱 무겁고요 자 요아이는 살구색으로 자 살구빛으로 물들면 정말 예쁩니다 아주 깨끗하게 물드는 아이예요 자 두스 좋고요 자 요런데도 자 요거 다 자구겠죠 다 자구예요 자 요런 아이도 다 요거 나오면 자 요거 따가지고 심어도 됩니다 자 아레나스예요 가격 2만원에 올려드리고요 자 요거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자 전체 사이즈는 한 19cm 정도 됩니다 자 여기도 보면 자 여기도 쉽고 20cm 되는 자 아레나스 자 살구빛으로 물들면 정말 깨끗하고 예쁜 아이예요 자 2만원에 올려드려요 수형 이렇게 좋고요 두스 이렇게 많은 아이 자 요거 2만원이면 진짜 저렴합니다 자 요렇게 3도 요정도 돼도 2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자 요아이는 지금 자 두 개를 더 달고 있어요 자 아레나스입니다 아이스 핑키 자 요아이들 2만원이에요 자 사이즈가 상당히 좋아요 17cm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물이 조금 덜 들었지만 자 요아이들 자 물들면 정말 예쁘겠죠 지금 둘넷여섯 여덟개가 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 좀 보세요 세상에 자 이게 몇돌에 와 5도 6도 7도 8도입니다 자 여기도 사이즈가 상당히 커요 자 요아이들도 물들면 정말 예쁘게 커주는 자 아이스 핑키 자 얼굴도수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2만원입니다 자 요거들은 완전 대품이에요 진짜 예쁘죠 자 요쪽으로 왔습니다 스카이로즈에요 유아이는 만원이에요 자 만원 완전 꽃다발이죠 너무 예쁘죠 자 12cm 풀분이 바깥으로 다 이렇게 차고 넘쳐갖고 이렇게 사이즈가 좋아요 아주 얼굴이 진짜 많습니다 자 요기에도 지금 5도 이상이 달려있어요 요기에도 5도 이상이 달려있는데요 자 요 속에 아가들 나오는 거 좀 보세요 자 빠글빠글 나와요 아우 세상에 얘 좀 봐 요거는 자 사이즈가 한 15cm 정도 돼요 자 다들 좋습니다 요렇게 자 꽃이 입 자체가 완전히 꽃이네요 자 스카이로즈라고 합니다 자 요아이 만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요기 있는 아이는 댄싱보드 자 18,000원이에요 자 댄싱보드 자 5도 자 9도입니다 9도 자 요기도 사이즈 참 좋죠 15cm 풀분에 심어져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댄싱보드 18,000원에 올려드리고요 벤바디스 금입니다 요아이 25,000원에 자 올려드려요 요기도 자 사이즈 상당히 좋습니다 어우 예뻐요 요기는 11cm 11cm 풀분에 심어져있는 자 배바디스 금이에요 자 두수 상당히 많죠 자 요렇게 되어 있어요 자 가격 25,000원에 올려드리고요 수량은 요거 5개 준비되어 있어요 와 말간입니다 말간 가격 5,000원이에요 자 맑고 아주 깨끗하게 자 노랗게 물드는 말간 자 떨어졌어요 자 여기 보면 3두 4두 5두입니다 자 여기도 3두 4두 5두 자 여기도 5두 하고요 아가들을 잘 달았어요 아주 많이 달고 있는 자 여기 핑크 말간이에요 자 요거 너무 예쁘죠 자 5,000원 가격 저렴하고 예쁩니다 하트 딜라이트입니다 자 하트 딜라이트 가격 5,000원이에요 자 빛감 보랏빛으로 물이 잘 들었죠 자 입장 전체가 하트 모양으로 자 요렇게 입 전체를 돌기를 다 물었어요 입장 전체가 다 돌이에요 와 예쁘죠 자 불럭불럭불럭 다 나왔고요 요 생장점에 나오는 요기에도 요렇게 돌기를 다 달았어요 자 하트 딜라이트 자 속에 있는 요 돌기가 다 하트입니다 자 생김새가 하트 모양으로 생겼죠 아주 단단하고 짱짱해요 이거 얼마나 단단한지 모르겠어요 잘 다져진 아이들이에요 자 입장도 요렇게 통통하게 생겼어요 자 요거 한번 들어볼까요 자 입장 톰톰한 거 좀 보세요 보기하고 틀리죠 요렇게 단단하게 자 묵은 아이들이에요 하트 딜라이트 가격 저렴합니다 5,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요기 있는 카시오 적금이에요 자 너무 예쁩니다 생김새가 너무 예쁘고요 자 요거 와 포스가 너무 예쁘죠 빛감이 너무 예쁘고 자 나비처럼 아주 헐헐 나는 듯한 그런 자 모양을 가진 아이인데 저도 요 카시오 적금 정말 예쁩니다 자 요거 층수가 많고요 빛감이 너무 예쁘게 물이 잘 들었죠 자 요거는 12cm 붉은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인데요 자 사이즈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 요기는 또 환엽으로 자 요렇게 생겼고요 자 생장점에 요거 아우 세상에 꽃몽오리가 자 요기에 요렇게 아물어지는 듯한 자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데 자 요아이 가격 만원에 올려드려요 자 가격 저렴하고 착합니다 자 아란타입니다 가격 만원이에요 자 빛감이 물이 들기 시작을 했죠 라인을 요렇게 예쁘게 그렸고요 자고 잘 달아주는 아란타 자 요기도 12cm 붉은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인데 자 가격 자 만원이에요 자 요렇게 많은 아가를 달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풍성하고 예쁩니다 자 만원이면요 진짜 저렴하고요 요아이들은 다들 여름도 다 무난하게 다 견디고 아주 짱짱하게 잘 다져진 아이들이에요 자 이렇게 단단합니다 돌이야 돌 자 아란타 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와 사과꽃이에요 자 사과꽃 자 사과처럼 빨그스름하게 자 빨그스름하게 물드는 사과꽃 자 요런 데 보면 자 노랗게 줄무늬가 쳐 있으면서도 입장 끝에는 사과처럼 약간 불긋불긋하게 콕 찍었죠 자 요아이가 다져지면서 자 사과처럼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인데요 자 요거 수형도 예쁘고 자 생김새 아주 잘 다져졌어요 입장이 통통하고 아주 매력적으로 생긴 아이입니다 자 사과꽃이에요 자 요아이 보니까 먹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너무 예쁘죠 가격 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요기 있는 아이는 핑크룹이에요 자 가격 8천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두수가 참 좋습니다 자 오늘도 핑크룹이 자 요렇게 풍성하게 입고를 했는데요 자 살짝살짝 피멍이 들면서 완전 빨강이로 물드는 아이예요 자 두수가 참 많습니다 자 5도 6도 7도 8도 9도 10도가 넘어요 요기가 자 요기도 보면 자 요렇게 자 요기도 다 10도가 넘습니다 아주 짤막하게 잘 다져진 아이들이에요 자 너무 건강합니다 아주 건강하고 예뻐요 자 요거 자 8천원에 올려드려요 핑크룹입니다 자 짚시 한번 가겠습니다 자 짚시 자 오늘 입고한 아이예요 자 사이즈가 상당히 좋고요 두수들이 많습니다 자 무거워가지고 입장들이 환협으로 이렇게 생겼고요 짤막하게 잘 다져진 자 짚시 자 오늘 별다육에서 요아이들 8천원씩 자 올려드립니다 자 이쪽에도 요거 다 새로 입고한 아이들이에요 자 지난번에 요아이 영상 나가고요 자 고아이들 다 판매가 되고 또 새로 입고를 자 농장에 가서 요 집시를 다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이제 업되요 요아이가 다 팔리면 자 요렇게 수형이 예뻐요 튼튼하게 생겼죠 아주 깊이 있는 고른 화분에 심어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자 사이즈도 좋고요 자 군생으로 두수를 상당히 많이 달고 있는 아이들인데 요렇게 풍성하고 예뻐요 자 요렇게 수형 많고 자 예쁜 아이들 다 만원대 넘어가는 아이들이에요 네 별다육에서 자 8천원에 자 올려드릴게요 빗감 참 예쁘죠 요기 있는 아이들은 모루타라고 합니다 자 모루타 군생이래요 자 가격은 만원인데요 자 요기 자 요렇게 물이 잘 들어가고 있죠 자 두수들은 3두 4두 5두 6두 7두 정도 하고요 자 요기는 3두 합니다 자 요기는 4두 자 4두 하고요 요기 있는 아이들은 더 무거워가지고 요렇게 예쁜 색을 자 보여주는 아이 자 요기도 4두 자 요기는 요렇게 5두 6두 7두 합니다 자 요아이 모루타 군생이에요 자 빗감 너무 예쁘게 물이 잘 들었죠 자 모루타 군생입니다 자 라벤더걸이에요 자 요아이 12,000원에 올려드리고요 자 요거 수량은 요렇게 3개 준비되어 있어요 자 상당히 풍성하고 예뻐요 자 자구들이요 진짜 많이 달고 있어요 자 요거 15cm 풀보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입니다 자 이렇게 자 얼굴 두수가 많죠 자 라벤더걸이고요 요아이도 사이즈 재고 갈게요 자 두수가 어마어마하고요 자 요거 20cm 이상하는 자 라벤더걸 자 12,000원입니다 자 핑크색으로 물드는 자 라벤더걸 요기도 요렇게 풍성하고 예뻐요 자 연봉금입니다 만원이에요 자 연봉금 자 만원 자 요거 자 가격 정말 예뻐요 자 수영이 요렇게 목대가 튼실하게 생겼어요 자 목대 좀 보세요 자 연봉금이 자 작은아이들이 있죠 작은아이들이 있는데 자 이 아이들은 자 군생이고요 이렇게 두수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입장 두께가 상당합니다 자 이렇게 만져보면 무슨 고수티의 입처럼 생겼어요 자 고수티가 아니라 뭐지 저거 아 무슨 입처럼 생겨요 아우 저 갑자기 생각이 안나요 자 미니 고사홍처럼 생겼어요 그만큼 단단하고 통통하게 생긴 아이들이에요 자 빛감 너무 예쁩니다 자 요아이 연봉금이에요 자 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색감 너무 예쁘죠 요기는 폴덴 알바라는 아이예요 자 교배종이고요 가격은 12,000원이에요 자 수영 요렇게 육두 자 군생입니다 12cm 풀분이에요 진짜 작아요 이것 좀 봐 이것 좀 봐 자 요거 12,000원이에요 빛감 너무 예쁘지 않나요 자 요거 삥삥 아가다로 있는 것 좀 보세요 자 요렇게 진한 오렌지빛을 물드는데요 자 수영이 요렇게 예뻐요 자 요아이들이 자 12,000원이라고 합니다 요거 얼른 데려가세요 진짜 예쁜데요 자 요거 자 노란 살귿빛과 오렌지빛과 자 또 연두빛과 아주 고로고로 잘 섞여 있는데요 자 빛감이 너무 예쁘고요 자 가격 저렴하고 예쁩니다 자 12,000원 하는 자 폴덴 알바 교배종이랍니다 자 요아이 2만 자 12,000원에 올려드리고요 자 사이즈 재고 갈게요 자 사이즈 재면 한 20cm가 넘어요 와인 피치금이에요 자 와인 피치금 자 요아이 15,000원이에요 요렇게 생겼어요 입장 자 두수는요 상당히 많습니다 진짜 예쁘겠죠 요아이들 가을에요 진짜 예뻐지는 아이들이에요 자 와인 피치금입니다 자 15,000원에 올려드릴게요 핑크프리티 자 핑크프리티 6,000원입니다 자 두수가요 진짜 예뻐요 잘 다져졌어요 아주 오래 다져진 아이예요 빨간포트에 있는 아이지만 목대가 상당히 실하고 자 두수들은 5,6도 이상 하는 아이들 자 7도까지도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자 요거 4두 자 4두 5두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자 요런 아이들도 들어보면 요렇게 풍성하고 예쁩니다 자 6,000원이에요 요런 아이들이 자 목대 좀 보세요 자 군생이에요 자 핑크프리티 군생입니다 6,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샤이가이 군생이에요 만원입니다 반짝반짝 너무 예쁘죠 자 빨갛게 라인을 그렸고요 자 15cm 풀분이 요렇게 차고 넘칩니다 아주 반질반질 너무 예뻐요 자 요렇게 빨갛게 라인을 그려준 자 샤이가이 군생이에요 자 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와 요기 있는 아이는 골드 퀸이에요 자 가격은 만원입니다 자 예뻐요 색감이 너무 예쁘죠 자 아주 깨끗해요 자 입장 끝에 핑크색으로 콕 찍은게 너무 귀엽고요 자 요거 10cm 풀분에 심어져 있는데요 자 사이즈가 작아요 자 빨리 분 갈아주면 자 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자 분 갈아주면 자 얘네들이 물이 더 빨리 들고요 자 요거 성장 잘합니다 자 골드 퀸이에요 자 요아이 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자 황비뇌신금이에요 요아이는 만원이에요 자 요거 요 생장점점 모습 어우 세상에 요거 너무 예쁘게 생기지 않았나요 창에 봉황필처럼 생겼네요 너무 예쁘죠 자 요 속에 자아가 달고 있는 모습이 너무 귀엽고 예뻐요 아주 요거 금인데요 너무 예쁘게 잘 가있죠 자 가격 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와 블루엘프입니다 자 블루엘프 요거 4천원이에요 자 목대 요거 묵은 것 좀 보세요 군생으로 너무 잘 먹었죠 자 두수 좋아요 자 요렇게 생긴 아이들 자 요거 자 4도 5도 6도 7도입니다 자 요기도 3도 3도 6도입니다 목대 요렇게 튼실하게 생겼어요 자 요런 아이들이 4천원이라고 합니다 자 요즘 요 블루엘프가 자 중품되는 블루엘프가 보기가 기해요 자 고객님들이 요 블루엘프를 워낙에 자 많이들 치우셔가지고 자 요아이가 물량이 없나봐요 자 오늘 블루엘프 요 4천원짜리가 자 요렇게 입고를 했는데요 자 이 목대 좀 보세요 이렇게 자 목대가 이렇게 튼실하게 생긴 자 군생이에요 자 요기는 자 7도 진짜 예쁘다 이 목대 좀 보세요 다 요렇게 생긴 아이들이에요 자 4천원이면요 자 요아이 얼른 데려가세요 자 블루엘프입니다 와 방을 복락할게요 자 방을 복락 자 요아이들 6천원 자 6천원 자 저거 얼른 저쪽으로 갈게요 자 6천원입니다 자 레드법사이에요 레드법사 만원 자 요기도 목대가 요렇게 실하게 생겼어요 자 새빨갛게 물드는 아이들이에요 자 너무 예쁘게 생겼죠 자 레드법사입니다 자 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요거 빨갛게 물들면 정말 예뻐요 수영이 부캐입니다 부캐 요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어우 세상에 너무 예쁘죠 아주 입장 사이도 자 요렇게 아가들을 자 물고 있는 자 요거 자 레드법사 새빨갛게 물드는 아이예요 미루베꿈이에요 자 미루베꿈 만원입니다 자 미루베꿈 자 가격 착합니다 자 요거 사이즈 12cm 풀분에 심어져있는 미루베꿈 요런 아이들요 만원이면요 진짜 잘 사시는 거예요 자 요렇게 자국 많이 달려있어요 자 요거 가격 한번 자 요거 비교해보세요 자 요 사이즈에 자 요렇게 두수 많은 아이가 자 만원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 진짜 착한 가격이에요 자 두수 진짜 많죠 자 미루베꿈입니다 만원이면요 자 득템에 가는 그런 가격이에요 자 요거 자 가격 한번 비교해보시고 자 요아이 구매해 가세요 자 만원입니다 기청금 자 만원이에요 와 단단하죠 이것 좀 봐 이것 좀 얼마나 단단하지 모르겠어요 오케이 자 기청금 금기가 너무 잘 가있고요 자 요거 좀 봐 5도 자 6도 사이즈가 상당히 좋죠 자 요런 아이들이 자 만원입니다 자 너무 예뻐요 와 요기 있는 아이는 줄리아나 줄리아나 철화 금 자 가격은 7만원입니다 자 요렇게 둘넷여섯 여덟개가 자 준비가 되어있고요 목대들은 다 통으로 되어있어요 자 사이즈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거 7만원이면요 상당히 가격 착한 가격이에요 자 사이즈는 20cm가 다 넘는 자 그런 사이즈에요 자 요런 사이즈는 한 25cm 정도 됩니다 여기도 자 여기도 보면 다 20cm 넘는 그런 자 줄리아나 철화 금인데요 자 요거 7만원에 자 올려드릴게요 요거 사시는 분 자 북받아 가시는 겁니다 자 요거 가격대가 나가는 아이고요 자 입장 끝에도 요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잘 들었고요 자 철화 끼로 금 끼로 아주 잘 가있는 자 줄리아나 철화 금 자 7만원입니다 요거 가격 비교해보시고 자 요정도 사이즈에 7만원이면 자 무조건 데려가셔야 되는 그런 사이즈에요 자 가격 7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아우 예쁩니다 샤니 4천원이에요 요거 와 색감이 너무 예쁘죠 짤막짤막하게 아주 잘 다져져가지고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샤니입니다 4천원에 올려드리고요 샤니 샤키노 샤키노 유아이도 4천원이에요 자 3도 합니다 3도 자 요기도 3도 다 3두식하는 자 샤키노 가격 4천원 요거 자 요기는 5두에요 자 샤키노 4천원에 올려드립니다 홍둥입니다 8천원에 올려드려요 홍둥 와 색감 너무 예뻐요 진짜 통통해요 입장이 반질반질합니다 자 요렇게 통통하게 생겼어요 아우 반질반질해요 요거 새빨갛게 물들면 정말 예쁘겠죠 자 홍둥이에요 자 요거 요거보다 더 작은 사이즈가 다 몇만원씩 했었죠 근데 세상에 유아이가 8천원이에요 자 홍둥입니다 5팔리나 담아볼게요 자 6천원이에요 자 요거 군생이에요 5팔리나 군생 빗값 너무 예쁩니다 자 요거 6천원이면요 진짜 싸요 자 잘 다져져가지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겼죠 아우 저렴하게 판매하는 자 별다육공방에 자 오팔리나 6천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블루파우더 자 요아이는 2만원이에요 2만원 자 두수가요 이렇게 많아요 거기도 요렇게 많은 자 블루파우더 요거 가격대 나가는 아이에 두수가요 와 셀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지 자 요렇게 생겼어요 요거 2만원이에요 2만원 자 요기에 아우 예쁜 아이가 또 빠졌네요 샤넬 자영 군생이에요 요아이는 2만5천원입니다 자 2만5천원 와 이거 지금 3도 자 4도 합니다 2만5천원 상당히 착한 가격이에요 사이즈가 상당히 좋아요 라지아가 자영 군생이에요 자 요아이 2만5천원입니다 자 라지아가 자영 군생 자 요거 2만5천원 빨갛게 물드는 아이예요 자 요거 4개가 자 오늘 입고를 했는데요 자 이것 좀 보세요 진짜 두수 많죠 자 요거 새팔갛게 물드는 아이에 자 2만5천원입니다 2만5천원 자 요기는 사이즈가 조금 작지만 얼굴이 바글바글해요 자 요거 물들면 진짜 예쁩니다 자 이 정도의 사이즈에 두수 이렇게 많은 아이가 자 2만5천원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 수량 4개 있거든요 얼른 데려가세요 자 요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별다육 공방은 2만원부터 보내드려요 5만원 이상은 무료배송입니다 카드결제도 가능하구요 자 긴 시간동안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바리오 한anci quatro